맨시티가 지금 베르나르드 실바 이적설 이런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귄도안도 지금 바르셀로나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맨시티가 영입을 또 매우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로마노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코바치치와 딜이 완료가 되면 맨시티는 그바르디올과 개인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의 이적료 협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라이프치인은 8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는데 일단 이 그바르디올과 맨시티가 개인 합의까지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적료 협상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바르디올은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바르디올이 일단은 지금 맨시티의 1순위예요 왼발 쓰고 이제 그 왼발은 누구냐 라포르테가 이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포르테가 왼발 킥력이 되게 좋은 선수였고 왼발로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포르테가 나가면 그바르디올로 이제 채운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바르디올이 일단 1순위고 그렇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이스의 영입도 마무리를 짓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디마르지오에서는 맨시티의 라이스 영입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웨스트엠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웨스트엠과의 합의에 자신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시티가 여러 팀들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스날, 맨유 등등 그리고 바이르미넨도 있었죠 그리고 스카이스포츠에서도 디마르지오의 이 기사들을 이용해서 점점 더 라이스가 맨시티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라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로드리가 있잖아요 로드리가 있는데 라이스를 왜 영입할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난 시즌에 과르디올라가 어떤 전술을 썼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지난 시즌에 스톤스가 중앙수비수지만 올라가서 수병 미드필더를 봤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 로드리 옆자리로 스톤스가 올라오면서 수병 미드필더가 2명 정도였죠 근데 이 역할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병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가 로드리 옆에 있다가 수비할 때만 4백으로 내려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수비수가 올라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애초에 3백으로 시작해서 수병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센터백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도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이번 월드컵에서 로드리를 그렇게 썼습니다 로드리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는요 월드컵 때는 수병 미드필더가 아니었어요 중앙수비수로 나왔어요 근데 중앙수비수로 나왔다가 부스캐치 옆으로 올라가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난 시즌 맨시티가 썼던 것은 분명히 포터백 센터백 4명을 쓰는 전술이었는데 이거를 이 한자리에 수병 미드필더 한 명을 그냥 배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라이스 정도면 주전급으로 영입을 하는 걸 테고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여드리면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을 꾸렸었거든요 월드컵 때 로드리가 센터백으로 나왔고요 로드리가 올라와서 부스캐치와 함께 이제 2명의 수병 미드필더가 되는 형태였죠 오히려 이제 라포르테가 뒤에 남고 아스플리코이타가 약간 수비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드리와 라이스가 직접적인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엘리케 감독이 썼던 것처럼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제는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계속 줬거든요 스톤스한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기보다 공존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적이 있어요 뉴캐슬이 에이시밀란의 토날리를 영입 직전에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의 트윗입니다 현재 이 토날리가 그 이탈리아 21세 이하 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1세 이하 유로를 하고 있죠 이게 토날리가 그 대회에 안 나가도 되는데 당연히 성인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니까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토날리의 에이전트가 금요일에 루마니아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왜냐 가서 토날리한테 뉴캐슬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몇 시간 안에 이게 계약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뉴캐슬의 메디컬 테스트를 아마 루마니아에서 받을 예정이고요 뉴캐슬의 의료진이 루마니아로 토날리아의 에이전트와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이 왜 이루어지느냐 토날리는요 어떤 선수였냐면 저 21세 이하 유로에 참가하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어디 안 간다 에이씨 밀란에 남을 것이다 하고 21세 이하 유로를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타임라인을 정리해놓은 기자가 있더라고요 토날리가 21세 이하 유로를 참가하기 직전에 에이씨 밀란 쪽에 무슨 일이 있어도 클럽에 남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뉴캐슬이 며칠 사이에 토날리의 연봉을 3배 정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토날리와 계약하기 위해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에이씨 밀란이 토날리에게 들어온 제안을 보고 토날리의 에이전트에게 우리는 토날리를 팔고 싶다고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로에 참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고 싶다 그러니까 뉴캐슬이 어떤 제안을 해도 나는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가 그런데 에이씨 밀란이 우리는 팔고 싶다 그래서 에이씨 밀란의 결정에 토날리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토날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뉴캐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라는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에이씨 밀란의 구단주가 레드버드예요 레드버드라고 하면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되면 무조건 이득을 챙기죠 눈앞에 있는 이득을 이제 빨리 챙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될 만한 상황이 나온다 이러면 바로바로 매각을 하는 그러한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토날리는 진짜 팔면 안 되는 선수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이제 미래 미래의 국가대표팀을 봤을 때도 이탈리아를 이끌어갈 선수 에이씨 밀란의 이제 미래 핵심 자원 이제 아이덴티티 뭐 이런 선수예요 그런데 팔아버리는 거죠 심지어 에이씨 밀란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참 어떤 게 있냐면 레드버드가 구단 운영을 되게 믿음이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반응을 보면 이제 축구계에 에이씨 밀란에 있었던 그런 뭐랄까 낭만 낭만이 사라졌다 이게 뭐냐 어떤 이야기냐면 말디니가 에이씨 밀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디니가 이 단장직을 맡으면서 말디니를 보고 온 선수들이 많아요 말디니가 이제 테오에라는 데스도 데려올 때 테오에라는 데스가 말디니와 만나서 이비자에서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에이씨 밀란 행을 결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디니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테오에라는 데스도 말디니를 보고 왔고 이번에 그 레앙이 재계약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말디니를 믿고 이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재계약을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말디니를 레드버드가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심지어 레드버드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단장이 이비자에 가서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비자에 가는 게 그 말디니가 영입을 하는 데 되게 중요했던 그런 사례인데 그거를 이제 막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레앙이 이제 그 말디니를 떠나니까 말디니가 그래서 뭐 말디니에 대한 그런 애정이 담긴 그런 뭐 SNS 글도 올리고 막 이랬어요 재계약 하자마자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번 토날리도 그렇고 뭐 말디니 때도 그렇고 등등 이 레드버드가 약간 좀 교묘하게 이 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 한 달 내에 배신하는 그런 행보를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다 말디니 자르고 토날리 남고 싶다고 했는데 내보내고 뭐 이런 것 등등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당연히 현지 여론은 매우 안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팀들이 뭐 돈이 없으니까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적 이야기를 보면 로마노 기자의 이야기를 볼게요 긴도한 긴도한이 바르세르나로 이적합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인 승인이 났고요 라리가 쪽에서 그리고 선수로부터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도한은 2025년 6월까지 2년 계약 플러스 1년 옵션 계약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라이프치이가 리버풀의 파비오 카르발류의 임대를 마무리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파비오 카르발류도 리버풀에서 유망한 자원이지만 아직 그래도 완전히 이 선수가 주전급 자원이진 못하기 때문에 파비오 카르발류가 경험을 위해서 라이프치로 임대를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주요한 것만 살펴볼게요 마운트 지금 마운트의 거래가 다음 주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 맨유가 다시 한번 첼시에게 제안을 할 건데 일단 너무 오랫동안은 협상을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첼시를 설득하기에 충분한 이적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천만 파운드 혹은 6,500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마운트 같은 경우는 맨유와 개인 조건에는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게 마운트는 테나흐 감독이 매우 원하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운트 같은 경우는 테나흐가 약간 2선 자원 내지는 3선 자원으로 쓰면서 테나흐가 좋아할 만한 자원이에요 어떤 자원이라 생각하시면 되느냐 아약스 시절에 반더비크 그 반더비크가 지금 맨유에서는 테나흐 감독의 선택을 못 받고 이제 폼도 많이 떨어지고 부상 때문에 좀 안타까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반더비크가 테나흐 감독 밑에서 그 아약스에 있을 때는요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가지 그 측면에서 플레이에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마운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죠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좌우 측면에도 뛸 수 있고 어제 하베르츠처럼 이 마운트도 이 선수만의 강점도 있고 이제 이 선수만의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테나흐 감독도 내 전술에는 이 선수가 잘 뛸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마운트를 영입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첼시는 뭐 이제 게이득이죠 첼시는 마운트 하베르츠 약간 지난 시즌 팀에서 애매했던 자원들이 심지어 매우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둘 다 거의 천억이잖아요 이 두 선수만 해도 거의 이천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지에흐 사우디로 가고 풀리식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루카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칭테는 이미 갔고 쿨리발리 뭐 사우디 거의 합의 직전이고 등등 지금 첼시는 돈방석에 지금 앉을 예정에 있다 그래서 첼시가 지금 이 많은 선수들을 팔고 어떤 영입을 노리냐 카이시도의 거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브라이튼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건 뭐냐면 첼시가 하베르츠 코바치치 그리고 뭐 사우디 간의 그런 지에흐 칭테 쿨리발리 이런 선수들이 판매가 되면서 방출에 바쁘기 때문에 아직 브라이튼에게 공식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만간 첼시가 카이시도에게 큰 제안을 할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를 종합해보면 카이시도의 이적료는 천억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왜냐 노리는 팀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적시장이 돈으로 미쳐날뛰기 때문에 일단 평균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첼시가 지금 하베르츠 마운트 코바치치 쿨리발리 칭테 등등 파는 걸 봤으니까 브라이튼도 아니 그렇게 비싸게 선수들을 팔아놓고 우리 선수를 싸게 보낼 순 없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종합해보면 이 카이시에도의 이적료도 천억 이상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아스날이 라이스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데 카이시에도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이시에도를 약간 좀 포기하고 라이스에게 아스날이 약간 집중했던 이유가 카이시에도가 너무 비싸다 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라이스에게 더 집중하는 것도 있어요 아스날이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가 브로조비치의 영입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도 브로조비치에 대한 그런 제안을 수락을 해서 최종 단계에 있고요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이적시장을 거의 뒤흔들고 있어요 브로조비치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밀란에서 지난 시즌에 약간 내려온 선수거든요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브로조비치는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 지금 돈을 많이 받고 팔 수 있으면 좋아요 인터밀란도 근데 마침 사우디가 돈을 많이 불어서 브로조비치한테 제안을 했고 그러면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또 땡큐죠 그러면 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인터밀란도 다른 선수를 영입할 거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건너온 돈이 계속 유럽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유럽에서도 지금 이적료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나나의 에이전트가 지금 맨유와의 회의를 가졌고요 이거는 이제 맨유가 대야가 떠날 경우 떠나면 오나나를 영입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인터밀란은 5천만 유로 미만에는 오나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5천만 유로면 오나나 정도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되게 그래도 합리적인 금액이거든요 오나나가 되게 잘하고 심지어 테나하 감독이 오나나를 아약스에 있을 때 되게 좋아했죠 오나나가 이제 그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서 1년 동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에 테나하 감독이 오나나를 못 썼지만 그 전에는 오나나를 되게 잘 썼어요 왜냐면 오나나가 발밑이 엄청 좋거든요 요런 이제 이적 이야기가 오늘은 주요하게 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